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저 한예우입니다 건강해지고요 저랑 같이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2015년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모든 분들 건강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요 2016년은 더욱더 행복하게 한 해를 보내시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한인 여러분 지금 연말연시인데 친구분들 가족분들과 아주 뜻깊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다가오는 새해는 더욱더 건강하고 힘찬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인사회 동포 여러분 새해에 각 가정마다 건강하시고 또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